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, 파이널 세이브 투표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과연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 데뷔의 꿈을 이루는 6명은 누가 될까요? 파이널 세이브 투표는 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 공식 플랫폼 엠넷플러스에서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 창을 클릭하고 당신이 응원하고 싶은 한 명을 선택하세요. 이후 하단의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고 투표 인증서가 뜨면 투표 참여가 완료됩니다. 투표 결과는 한국 지역 50%, 그 외 글로벌 전 지역 50%의 비율로 반영되며 집계된 모든 표수는 점수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. 아이메이트 여러분, 투표에 참여해 당신의 아이를 살리세요. 첫문화 아이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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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메OP 이로벌 전 접회를ั는 곳etter 아이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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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메니 아이메점 아멘